이지 퀘스천입니다.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. 이지 퀘스천이에요. 1번. 오른발부터 옆으로 갈 겁니다. 시작. 1, 2, 3, 4에요. 5, 6, 디에라. 5, 6, 킥볼스텝. 7, 킥을 사선으로 놓으세요. 7, 8 하고서 오른발 크로스로 갑니다. 자, 2번이에요. 2번은 왼발을 길게 뻗습니다. 시작. 1, 2, 3, 4. 오른쪽 90도 돕니다. 모아요. 5, 6, 킥볼스텝. 7, 8 하고서 뽀인할 거예요. 자, 3번입니다. 오른발 뽀인했던 거 크로스로 갑니다. 시작. 1, 2, 차차. 옆에 차차. 왼발 재즈박스 180. 5, 6, 7, 8 하고 옵니다. 다시. 자, 왼발 재즈박스 가볼게요. 시작. 5, 6, 7, 8. 마지막에 들어줍니다. 4번. 앤 스텝이에요. 시작. 스텝, 터치. 휙. 스텝, 터치. 휙. 5, 6, 7, 8에요. 자, 1, 2, 3, 4, 5, 6, 7, 8에요. 2번 가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시작. 1, 뛰어박. 옆에 락. 킥볼스텝. 왼발 길게 크로스. 뽀인. 뽀인. 킥볼 뽀인. 크로스. 락. 차차차. 왼발 재즈 박스. 1, 2, 3, 퀵. 5, 6, 7, 시작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차차차. 왼발 재즈 박스. 1, 2, 3, 퀵. 5, 6, 7, 8.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.